팬더들에게도 프리는 프리가 아니다. 오늘은 H&M 청바지 편입니다. 사이즈 32부터 시작합니다. 입을 때 엉덩이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착용. 허리는 이 정도면 거의 안 남는 편. 바지는 앉은 자세일 때 편해야 오래 입는 거 아시죠? 이번에도 요리조리 앉아 봤는데 세상에 아니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도 진짜 너무 편하다. 엉덩이가 딱 붙는데 고관절 라인이 조이지 않아요. 앉아서 이리저리 흔들어 봤는데도 편해요. 옆 라인은 이런 느낌입니다. 디자인만 편할까 싶어서 또 다른 32인치 준비했어요. 이번에도 살짝 엉덩이에서 걸리는 느낌 때문에 불안했지만 아주 편해요. 기본적으로 허암호 바지는 붕디 사이즈가 여유롭나 봐요. 사실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아주 의외입니다. 사이즈는 마음에 드나 여기가 많이 올라오는 바지를 좋아하지 않아요. 호집 청바지들 입을 때 단점. 앉으면 뒤가 이렇게 뜨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다음은 사이즈 34입니다. 아니 사이즈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안 맞네요. 이거는 수선을 할 범위가 아닙니다. 수선을 하면 핏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고 싶은데 사이즈가 이 지경이다? 탈락. 앉으면 또 정면에선 괜찮아요. 정면에서만 괜찮아요. 이번에는 한 치수 올려서 사이즈 36입니다. 이건 정말 피팅할 의미가 없는 사이즈네요. 아 저 무슨 밀가루 포드짜로 입은 거 같아요. 이렇게 얼렁뚱땅 H&M 청바지 편 끝. 수선을 할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